안녕하세요 sns 에서는 줄임말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사멸됩니다 최근에 sns 에서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요사이 mg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어떤 용어를 어떤 줄임말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mg 세대 젊은 세대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도록 끝까지 이런 줄임말을 sns 에서의 사용하는 이런 줄임말을 끝까지 보시고 이런 줄임말을 익혀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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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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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